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70대 초반에 할배가 단골손님이 있는데요 할배께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주문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왜냐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안해요 일반 수표를 개인 수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달라고 해서 이거 사드린 물건이에요 지금 다 찾아가려고 수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기다리는 중이에요 스미스 앤 웨슨 이고요 그 다음에 357 매그넘 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델 이름이 686-6 이에요 그러니까 686 여기 아마 잡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안 있는데 686-6 이에요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장이 8.25인치 약 한뻘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9cm 되고 총열이기는 요거 2.5인치 짜리에요 그러니까 6.4 센티미터고 그 다음에 무게는 32.47원스 요 작은 게 묵직해요 왜냐면 거진 다 세거든요 다 세고 요것만 지금 그림만 고무 재질인데 이게 1010g 이에요 1010g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실린더에는 357 6발 장전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할배가 이거 산에 갈 때라든지 이렇게 휴대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4 매그넘 가지고 이런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근력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작은 거 구경이 작은 걸로 지금 바꾸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큰 걸 저한테 팔고 이렇게 작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앞으로 또 소개할 만한 게 한두 정 있어요 또 할배가 또 다른 권총을 사고 이러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같은 그 686-6에 7발 짜리도 있어요 요건 요건 6발 이거든요 근데 7발 짜리는 2.5인치고 요건 또 3인치 조금 더 길어요 총률이 조금 길면서 7발 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방아쇠는 뭐 더블 액션이니까 좀 빡빡한 편이고 대신에 저한테 지금 똑같은 모델 하나 있거든요 이건 물론 중고예요 이거는 7인치 짜리 거든요 요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아마 지난주인가 2주 전엔가 아마 지금 제가 사격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린더 두께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얘는 7발 짜리 7발 이거든요 요렇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요건 7발 이고요 또 나는 또 7발 짜리는 얘보다 조금 더 그 좀 더 두꺼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름이 똑같아요 요 실린더 지름이 대신에 요거는 좀 널찍하게 되어있고 얘는 이제 촘촘하게 박혀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7발 억지로 깎아 넣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요 간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실린더 크기 지름이 똑같아요 대신에 요거는 7발 얘는 6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2.5인치 총률이 짧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가까운 거리 이제 그 보호용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얘는 지난번에 뭐 한손으로 까부르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총률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오케이 오늘은 어 70대 초반에 그 단골손님 할배가 원해서 이걸 제가 인터넷으로 사드렸고요 그러니까 할배가 찾아서 산거기 때문에 저는 그 트랜스퍼피 그러니까 서류 이전 그 그걸로만 받았거든요 원래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단골 할배라서 그냥 좀 저렴한 가격에 해 드렸어요 이게 그 권장가가 1000달러인데 830달러 해 드렸어요 모두 그러니까 저는 25달러 받는데 거기다가 25달러 더 보태가지고 25달러만 받은 거예요 저는 엑스트라에 오케이 오늘은 스미스 앤 웨슨 686-2.5인치 357 매그넌 더블 액션 리발브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